이 길이 좋더라구요 딱 그러니까 선수를 안 하신다 하더니 정말 좋은데요 이에요 예 굉장히 좋은데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정도로 성감관리가 된 것이 꼭 뭐. 성감관리가 당연히 될 줄 알았던 거야. 이것 때문에 안 집어서 그렇긴 하지만. 알바는 안 해? 못 한다고 했지. 그건 보기 쉽다고 보기 잘 없잖아. 수고하세요. 저는 안 줬어요, 저한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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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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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간을 더 펴고 싶어요. 그러는 건 싫어요, 우리. 네. 여기 가서 핸드폰에 계셔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들 와서 병원들.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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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여 네. 스님 어디, 국산이 명암을 파괴해서 어디 계셔? 여기 너무 망가져있어. 아, 아유스 저기 하시는 거구나. 아, 태철. 반갑습니다. 네, 옥차네. 안녕하세요. 박윤 씨.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제가 왔다 갔다. 그랬어요. 여기가 좀 갔다. 여기가 너무 많으세요. 여기가 좀 갔다 왔어요. 저기요? 예. 여기서 지금.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